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골프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합니다. 실수 좀 하면 어때요?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 드넓은 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이 있잖아요. R2G 메이트원 하나만 있으면 멀리 있는 동반자의 목표거리 측정도 도와줄 수 있어 함께하는 골프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. 우리들의 즐거운 골프 생활 로드투골프 R2G